우리 마누라 또 무슨 뉴스가 있나본데? 우리 드라마 복순이 역 배우 신지연이 한다고 했대요 아 진짜? 나 그 배우 좋은데 그럼 그 배우가 한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봐요 나도 하도 안 믿어줘서 신지연이 도장 찍었냐고 찍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이렇게 못 믿고 도장 찍었냐고 계속 물어보는 작가는 처음 봤대요 도장이 중요하니까 그쵸? 그래서 찍었대요? 아니요 안 찍었는데 그래도 되는 거는 맞대요 도장을 안 찍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? 해도 좀 믿으래요 그냥 아 그럼 일단 한번 믿어봅시다 뭐 그러다 속으면 또 속는 거고 이제 남자 주인공만 잘 뽑으면은 돼요 케미가 좋아야 하는데 그럼 오늘부터 또 빡시게 대본 작업? 네 미안해서 어떡하죠? 또가 미안해요 난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럼 은수 데리고 운동장 가서 좀 놀다 올게요 고마워요 우리 신랑 진짜 최고 네 네 네 네 네